아 역시 나 잘할 것 같아 응시야 너머포로 가수 데뷔한 불가리아 황치열 직원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저런 하셔서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오신 거죠 요리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불가리아 샴푸 모델이신가? 아우 방송인 여러분들은 3번을 선뜨되셨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뭐지 진짜 궁금하다 우와 진짜 궁금해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지구의 역사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3분비 3주 최초였습니다. 잠깐!